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제자 여러분 일풍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조금 좀 긴 쉬는 시간이 있어 가지고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넘게 시간이 있어서요 자 우리가 이제 14페이지 할거죠 일품 이제 일품 이제 14페이지 일품 14페이지 수원 이제 개념각학술 우리나라 지금 수원 수원 14페이지 왼쪽 이제 개념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잘 안나 보네요 감기 조심하시죠 이제 오늘 배울게 이제 로그의 개념을 배우실건데요 아마 이제 처음 배우는 로그가 아마 많이 낯설거에요 거듭제고 끌할때도 그랬고 이제 지수의 확장할때도 그랬고 근데 이제 로그라는 것이 이제 처음 배울 때 아마 많이 낯설거에요 어렵다기 보다는 또 낯설어요 물론 이제 모든게 수원 처음 배울 때 낯설지만 어쨌든 조금 낯설립니다 그래서 낯설다는 거를 이제 조금 보완하고 싶어서 로그도 수라는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나가면 배워나갈수록 이 로그라는 것이 이제 논리적인 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과정이다 요정도 생각하시는게 이제 편할거 같아요 그럼 이제 길게 이해하겠구요 이제 이런 로그 논리적인 수의 개념을 시작해 볼게요 근데 처음에는 이 얘기를 많이 배우지 않았을땐 왜 논리적인 수인줄 알 수 없구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로그를 통해서 큰 수의 계산을 조금 쉽게 보다 쉽게 이제 그런것을 해다가는 이제 이것들을 여러분이 하게 되면 이 로그가 논리적인 수라는걸 여러분이 알게 되실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 로그의 개념을 설명할 때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앞에 배웠던 우리의 지수의 확장하고 조금 스토리를 맞춰서 이제 설명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지수함수를 먼저 좀 배웠다면 예전 교육과정 이제 지금 교육과정의 예전 교육과정에서 이제 지수함수를 좀 배웠고 이제 로그를 태어났다면 좀 더 편한게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1품의 어떤 교재의 진도에 스토리에 이제 커리큘럼에 이제 내용을 맞추기로 했으니까 어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그의 개념을 하기 전에 여러분께 우리가 이제 A의 X제곱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선생님이 이 X를 이제 실수로 확장했었죠 X를 이제 선생님이 이제 실수로 확장했고요 실수로 확장했고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밑은 0보다 크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확장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배운 지수 법칙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유지하려고 하면 이제 A가 0보다 크다는 밑이 0보다 크다는 조커에 있어야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오는 값을 어... 어... 우리가 N이라고 하겠습니다 N은 양수가 되겠죠 N은 양수가 되겠죠 원래 A를 이제 Y로 놓으면요 이제 지수함수가 되는데 선생님이 그것을 지금 Y로 놓지 않는 얘기를 지수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빼고 하려고 지금 L로 그냥 놓았습니다 어쨌든 뭐 지수함수를 보셔도 L을 Y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가르치 이제 이 A의 X제곱은 이제 L 이 문장 이 문장에서 바로 로그의 정의가 나옵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이제 로그의 정의 정의에서 로그의 정의가 나오는데 바로 설명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X제곱을 이제 7이라고 했다고 치면 이 거듭제곱수 이 거듭제곱수 이 거듭제곱수 이 거듭제곱수 이 지수죠 이 지수가 무엇인지 우리가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뭐 E의 X제곱은 7 이렇게 해서 그걸 만족시키는 X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X는 딱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겠죠 어 여기가 만약 4였다면 X는 2 여기가 만약 8이었다면 X는 3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상태에서는 X가 무엇인지 뭐 E의 X제곱하면 7이 되는 7을 만족하는 이런 X라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X가 무엇인지 딱 얘기할 수 없죠 뭐 2하고 3, 4이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할 수 있지 다른 걸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는 데는 Y는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항수와 Y는 7라는 상수항수의 별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X가 무엇인지 딱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랬을 때 이 X라는 수를 딱 무엇인지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그의 정의가 필요해졌습니다 이 X라는 수를 딱 얘기하고 싶어서 수학자들이 이 거듭제곱수 X를 이렇게 정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놓은다면 이 실수 X를 정의하기 위해서 X는 로그 A, L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여기서 얘기한다면 X는 로그 2에 7 이렇게 됩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이제 속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 이런 이제 형태에서 거듭제곱수를 표현하는 수가 로그구나 거듭제곱수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수가 로그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A를 역시 똑같이 밑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A가 밑이듯이 여기도 A에서 A가 밑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얘는 밑이고 얘는 치수죠 A를 밑이고 치수고 그 결과물 계산해서 나온 이제 수죠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물 진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진짜 수 이제 계산해서 나온 수 그랬을 때 A를 우리가 진수라고 표현해 주겠다 그런데 A를 밑 A를 진수라고 하자 요정도 알아주시면 일단 또 선생님 감사하겠습니다 A를 밑 A를 진수라 하자 요정도 알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A를 읽을 때 A를 밑으로 하는 A를 밑으로 하는 L의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L의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L의 로그 라고 있습니다 E를 밑으로 하는 실의 로그입니다 이렇게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B를 밑으로 하는 실의 로그입니다 A를 밑으로 하는 L의 로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다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죠 그런데 지금 수업하고 상관없이 만약에 제가 얘기를 A, X는 Y 이렇게 했다면 얘는 이제 X를 독립 변수로 보겠고 Y를 정속 변수로 봐서 지수 함수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얘기를 A를 로그 A, Y 이렇게 봤다면 들어가는 녀석을 Y로 보고 나오는 녀석을 X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둘 관계는 바로 역함수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나중에 배워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잠시 이제 접어두기로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상태에서 A를 밑으로 하는 N의 로그구나 요런 것들을 한번 읽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A를 이제 밑으로 하는 이제 N의 로그구나 요정도 읽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 로그라는 것이 거듭제곱수를 표현하고 있구나 지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요정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야이의 조건 야이의 조건과 야이의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기 적었던 이제 A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저기의 미세 조건이 여기 미세 조건으로 온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N이 0보다 크다는 조건 진수의 조건도 이제 온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밑과 진수가 둘 다 0보다 크다는 조건은 여러분 편하게 일단 받아들여 주십시오 여기 로그라는 것이 이제 지수 함수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수 함수를 배우지 않아서 지수의 확장법에 연관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A가 0보다 크고 N이 0보다 크다 해서 밑과 밑 진수가 둘 다 0보다 크다 이건 당연히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 건 뭐냐면 이 밑에는 조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조건이 하나 여기 조건이 두 개인데 밑에는 조건이 하나가 더 있구나 이렇게 일단 받아들여 주십시오 기반이 탄탄해야 되니까 밑이 탄탄해야 되니까 조건이 하나 더 있구나 이렇게 한번 받아들여 주시는 것도 좀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A가 이제 1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어 설명하면 지수 함수로 설명하면 참 좋은데 지수 함수를 지금 또 많이 얘기하다 보면 수업이 너무 길어져서 지수 함수로 설명을 해놨겠습니다 간단히만 얘기하면 이제 만약 A가 이제 1이 되면 안 되는 류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1의 x제곱도 2입니다 1의 x제곱도 1입니다 1의 x제곱도 1입니다 1의 2제곱도 1입니다 1의 3제곱도 1입니다 1의 4제곱도 1입니다 1의 5제곱도 1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빨리야 야 1을 가냐 우리가 로그화 시켜본다고 하면 로그화 시켜본다고 하면 2는 로그 1의 1입니다 그리고 이제 2도 로그 1의 1입니다 로그 1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도 로그 1의 1입니다 4도 로그 1의 1입니다 5도 로그 1의 1입니다 5도 로그 1의 1입니다 6도 로그 1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해 버리면 나중에 뒤에 가서 로그항수를 정의할 수도 없을 뿐더러 로그 2의 2의 2 모든 수를 지금 표현해 보기 때문에 실수 x를 다 표현할 수 있어 버립니다 그래서 1이 되어 안 된다 요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편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밑은 조건이 두 개 있다 요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나중에 지수 함수가 끝나고 로그 함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훑어본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어렵다면 이걸 또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도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A가 0보다 크고 이제 선생님이 A가 1이 되면 안 된다고 했고요 A는 0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든 양이는 지금 무슨 조건이냐면 밑조건이고요 A는 지금 진수 조건이고요 그런데 만약 A가 만약 왜 이래야 될까를 그냥 지수 함수고 뭐고 다 나만이고 그냥 필요 없다 그냥 느끼고 싶다 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A가 이제 1이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A가 1이 되면 이 표현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A가 만약 0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0이 돼도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A가 0보다 작아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럴 때는 로그의 표현이 문제가 발생한 거라 단편적으로 느끼시면 되고요 N이 0보다 크다고 한 거는 N이 0일 때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고 N이 0보다 작아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뜨를 이제 하다보면 어 이제 편해집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어색하다 제가 해볼게요 A가 1이 되면 왜 문제가 되는지 한 번 한다면 만약에 여기서 그냥 가져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1의 X라는 것은 이제 1의 X 정도 불러서 3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근데 이런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X는 이제 로그 이제 1의 3도 정의할 수 없겠죠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 아 21이 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0을 했을 때 0의 X제곱에서 1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럼 A가 안 된다는 얘기는 X 로그 0의 1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렵게 받아들이면 이 얘기가 하도 끝도 없고 쉽게 받아들이면 처음에 편할 겁니다 쉽게 받아들이는 거에 초점을 맞춰 주십시오 자 A가 0보다 작다면 이제 마이너스 1으로 갈까요 마이너스 1을 S제곱해서 2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면 야이는 이제 X 이제 로그 마이너스 1의 2에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야이가 이제 1이어도 안 되고 그리고 0이어도 안 되고 마이너스 2에 2이어도 안 되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어 어 예 이렇게 했을 때 A가 이제 0보다 큰데 이제 1도 되면 안 된다 이렇게 1도 되면 안 된다 이렇게 1도 되면 안 된다 1도 되면 안 된다 1도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1일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0일 때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0일 때 0보다 작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그렇게 지금 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양이 역시도 1이 0이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2의 거듭제곱을 해서 0을 만들 수가 없겠죠 양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X는 그리고 2의 0이란 표현은 더 쓸 수 없습니다 0이 되면 안 됐나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A 0보다 작을 때 또 역시 2의 X제곱에서 2 마이너스니까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Y 없이 더 X는 2제곱 2의 마이너스에서 안 된다 그런 대응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런 것들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핸드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밑조건은 2개고 질수조건은 1개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는게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연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뒤로 가면 조금씩 더 쉬워질 거예요 왜냐면 뒤로 가면 이제 여러가지를 또 배우다 보니까 앞에서 그런 내용이 그래서 말했구나 그런 어떤 것들이 생길 거니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아 그런구나 그 정도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 좀 시간이 넉넉한데 빨리 또 이제 순간 강의를 하다보니까 또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지 또 빨리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해야 될 것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애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잘 설명해놓고 무슨 말도 하는 얘기냐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적는 과정 이렇게 적는 과정을 연습하는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거듭제고 배수를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죠 아이가 미치면 아이가 미치면 아이가 미치면 진수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EX 아까 했던 7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X 로그 2 이렇게 이렇게 있어서 반대로 또 올 수 있는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있어도 7 1 2 X 이렇게 해서 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거꾸로 갈 때 7 1 2 X 그리고 만약 이렇게 적어지지 않고 똑같은 식이지만 좌변과 우려를 이렇게 돼 있어도 진수죠 진수 네 역시 거듭제고 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적는 연습들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드려보시는 말씀은 로그 죄송해요 A에 X제곱을 N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적어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 좌변과 원격을 바꿔서 로그 이처리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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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를 적을 때 다행히 진수 나이 진수 지수 거듭제고 수 나이를 적을 때도 편하게 적을 수 있는 에는 A에 x에 접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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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에 10일은 이렇게 해서 별표 이렇게 적었다고 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이를 인격하는 과정에서 애가 진술이니까 10일, 2에 별표 이렇게 적을 수 있고 별표는 로그 2에 10일 이런 식으로 적는 연습을 한번쯤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요정부만 하고 문제를 좀 푸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선생님이 이제 이 정도 개념가게 하겠고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선생님이 이제 조금 커피 한 잔만 마시고 하고 그래서 이제 또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다 몸에 드실 수 있어서 가게 된 거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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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